네. 오, 앞치마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요? 역시 알아보시는구나. 청담동 디자이너 엉투엉 쇠로한테 특별 맞춤 주문했죠. 어머, 어쩐지 엘레강스한 게 골저스하더라. 옷 보던 얼굴인데 누구시래요? 왜요? 낯선 분이에요? 내가 웬만한 사교 모임은 다 나갔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아, 그래요? 여러분 반가워요. 샬롯의 쿠킹 클라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바리에 위치한 5성급 호텔 몬 마크드에서 셰프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샬롯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품격 있는 프랑스 요리 함께 해볼까 해요. 자, 그럼 수업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도 프랑스 이름을 사용해 현지 분위기를 한번 느껴봅시다. 자, 앞에 계신 마다음부터 프랑스 이름 지어볼까요? 네, 저는 엠마입니다. 벨, 아름다워요. 아, 저는 까미오입니다. 까미오, 벨, 보데이. 아, 나 프랑스 이름 모르는데. 다음. 아, 저는 아직 그러니까요. 아, 아직 생각이 안 나시나 본데.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매담. 작년, 프랑스 이름. 아, 흐흐. 아, 주머빌, 모리, 엉싱크 데. 크래비용, 크래비용. 자랑, 프랑스 이름. 발음 너무 좋아요. 표정 좋고 훌륭해요. 아, 흐흐. 메루리. 뭐야, 웬오버 둘 다? 이름만 말하면 되지 뭘 주저리 주저리 내가 앞치마는 준비 못해왔어도 이런 건 준비해왔다 이거야